자 1대1 물론 시간이 지났어요.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은 건넜죠. 하지만 이제 8월달 1대1로 가입이 된 것처럼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 보충설계로 일단은 엑시생명도 8천에 4천 넣어들었지만 요 8천을 10년 갱신, 20년 갱신하느냐 아니면 4천만 비갱신형, 4천만 원을 10년, 20년 갱신으로 하느냐 요런 걸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8월달 가입한 것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. 요렇게 해서 저 보호망이 보호망 티커, 머리를 정말 싸매해서 어떻게 하면 유사함, 소외감만 유지가 하고 나머지 일반함은 필요없어. 이렇게 해서 할지 저 보호망이 공부를 많이 하였습니다. 어찌 됐든 간에 일단은 유사함 이번달까지는 1대0.5로 가입이 되지만 10월달부터는 1대0.2 다음달 또 20% 축소가 돼요. 20%로. 이번달은 50%. 저번달 막차 탄 거 어쩔 수 없고요. 풀하게 잊어버리자고요. 이제는 다음달, 10월달에 20%로 축소가 되니까 그 전에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는 플랜 저 보호망이 설명해 드렸습니다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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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